동림언니? 언니, 그러지 말아요. 우리 빨리 형사님한테 돌아가요. 걱정 마. 그러면 어차피 그 형사만 오면 너랑 이 여자애는 나한테 아무 쓸모없으니까. 아니야. 형사님이 나랑 동림언니 꼭 구해줄 거야. 꼬마야, 그 형사는 내 거야. 이제 약해 빠진 몸은 버리고 그 여자한테로 옮겨갈 테니까. 하지 마. 하지 마. 뭐 하는 짓이야. 도연아, 도망가. 어서 닥쳐. 넌 이미 나와 한몸이야. 거부할 수 없어. 가야할 수 없어. 도연아, 도연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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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